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을 위한 인생 메시지 19번째 말씀으로 세월을 아끼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나드 쇼 라고 하는 문학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젊음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데 정작 그 젊음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 시간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한데요. 그 소중한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로 참 다이아몬드와 같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젊음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청년들은 또 그 젊음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공기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이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물고기가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젊음이라는 시간을 너무나 값지고 보람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은이들이 돈이 없는 거 그거 흉 볼 일이 아니죠. 또 젊은이들이 좀 실수하는 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흉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젊은이가 시간을 소중하게 어기지 않는다. 젊은이가 시간을 허투루 보낸다. 이건 책만 받을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는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청년들 가운데서는 돈을 선택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이제 다 살고 또 삶의 지혜가 쌓인 분들은 아마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흘러가고 나면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한 번 가고 나면 쓸어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시간의 다른 표현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은 지난 삶과 또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종종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정말 위대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고 난 다음이야 야 건강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자세히 주의해 봐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인생을 꼼꼼히 한번 되짚어 보아라.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넘어가면 16절에 그때가 악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악하다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어떤 그냥 살인사건, 강도사건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아끼라,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게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마치 이렇게 들리고 또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 시대는 혹은 이 세상은 혹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해 간다. 마치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시간들을 도둑질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더 많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개발하고 또 테크놀로지와 많은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편리를 얻기보다는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을 오히려 빼앗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만 한번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스마트폰을 보는데 우리가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비록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와 말씀들을 나누고 있지만요. 그러나 유튜브에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정말 인생에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제가 어떤 때 보면 무슨 코카콜라에 설탕을 넣었더니 거품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수많은 건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시간들이 다 들여지고 있구나. 순간순간 시간은 곧 생명인데 그냥 시간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이 쓸데기 없는 것, 이 의미 없는 것들의 그 인생의 시간들이 낭비되어졌구나라는 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다들 그거 보면서 킬링타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다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갉아먹히고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런 어떤 문명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소중한 순간순간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데 또 증오하는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 시간들과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런 데 막 시간들을 쓰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결코 오늘날 그냥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디면서 그렇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리 적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손 위에 소마 스마트폰 같은 걸 주워줍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킬링타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미워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의 시간 쓰고 마음 쓰고 에너지 쓰고 그거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해버린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러면서 그런데다 시간 쓰고 생명을 쏟는 바로 그것이 마귀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책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비단 시간을 아껴 써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본문의 구체적인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요. 시간을 구속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구속해라라는 뜻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 구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야 된다. 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save라는 표현이 있죠. save라는 것이 그냥 아껴 써라. 저축해라. 이런 표현도 있지만 save라는 것이 구원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구원해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 너희가 순간순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치룬다 할지라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순간순간의 의미 있고 값진 것으로 구원해내라. 구해내라.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찾아보면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헬라와의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무엇입니까?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혹은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어떤 양적인 시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질적인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퀄리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질적으로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때 그 인생의 퀄리티는 우리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을 잘 살았다고 해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는 무엇에 결정되어지느냐? 그가 얼마나 카이로스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은 무슨 기네스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냥 장수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놓은 혹은 밥 많이 먹은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놓은 혹은 오래오래 건강한 사람들 이름을 기록해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이 물리적인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적 사건으로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의 인생을 의미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비록 가인에 비해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인생은 값지다 받으셨습니다. 의미있는 인생으로 받으셨어요. 그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오래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던 가인이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미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지으시면서 인간에게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또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한 인간은 크로노스적 시간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형수가 이제 형 집행하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쬐깍쬐깍쬐깍쬐깍쬐깍 시간이 흘러가는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인간들은 그저 크로노스적 시간을 살아가면서 쬐깍쬐깍쬐깍 언젠가는 나의 삶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크로노스적인 인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떨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하니 이 땅에서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이니 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고 해보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냥 살아가자. 이 두 가지 극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제약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셨지만 친히 그분을 시간의 제약 가운데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적인 시간 가운데 묶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그때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생을 다시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젠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크로노스적인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크로노스적인 시간들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병치레하지 않고 그냥 죽는 것. 이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의 크로노스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이지만 그러나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삶의 시간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깃들어진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간 사용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종종 비록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때로는 또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놀고 싶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서 열심히 놀게요. 제가 지금 너무 뭐 하고 싶은 게 있지만요. 그런데 주님 천국 가서 영원히 할게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천국에서 못할 일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일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제 전도할 일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저는 이 땅에서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전도 또 선교하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들 주님 열심히 이 땅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저의 시간을 쓰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굉장한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중한 시간 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소중한 시간은 무엇으로 채웠느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바른 일을 위해서 또 값진 일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또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지실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슬픈 마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들 이런 거 그냥 마귀에게 줘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시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구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들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정적인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속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